지수화풍 사원소의 비밀 1번 지수화풍 4대 원소와 4대 슈트가 나오죠 중간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어, 에어, 워러, 어스 그리고 다 합쳐져서 데비드의 별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뭐가 데비드의 별이냐 알 수 있듯이 지가 있죠 지는 어떻게 생겼다?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호예요 이게 무슨 기호냐 연금술의 기호입니다 연금술 기호 그 다음에 워러 그 다음에 에어 그 다음에 파이어 대척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뭉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들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